오직 화산을 내려놓은 게 그렇습니다. 그 차나 누리도 지나요. 이제 이렇게 분명을 했다고 하는 건 다운레이에 보니까 이 흐름한 수상왕의 수거자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실무자의 수준이 높으면 아니면 희생산차, 화산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어 이제 상승자들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두전이 초극상실 주인입니다. 네. 조선시대 초상왕의 거점 감상에 보겠습니다. 네. 대저희 성대의 어진이네요. 저희 이제 박광희 선생님들이랑 이제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던 근데 이제 어진을 저도 보니까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히려 진짜 서양화가들이 그랬던 서양화가들도 의뢰를 받아서 이제 왕이나 그리고 드나시의 원력이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왕의 초상왕들이 되게 많이 들렸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어진들이 이제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무사가 되어 있는 이렇게 보이도록 그래서 이성계 어진도 자세히 얼굴을 확대해서 이제 오른쪽 눈썹에 사마귀 같은 점이 네. 김희가 봤을 때 왼쪽 그렇죠. 어, 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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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레베 가사 ㅎㅎㅎㅎ 처음에 있는 대로 한 번 안주었다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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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못생겼네. 아.. 김씨도 한 번만.. 좋은 장면이 뭐 돌리고 가셨는데.. 아.. 진짜 비슷하네요. 똑같나.. 사실점이 있네요. 어.. 그럼 이제.. 어진 얘기하면 화재로 소실될 어진이 맞으세요. 나도 아이가.. 천천히 영재로 있었어.. 강화도리 영철주.. 안쪽이 이렇게 소실될 때.. 너무 좋네요. 근데 철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의 옷이라기보다 좀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유복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사열하는가.. 할 때 있는 옷이라고.. 그래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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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물품을 통해서 우리가 철총이라고 하는 명사 속의 그 질존 인물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철총은 소품상 굉장히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강화도에서 자신이 굉장히 힘든 계산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물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그걸 구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요 그 힘이 잘 감고 그쵸? 그 느낌이네요 다시 좀 얼굴 부분에 클로스업해서 감상해볼까요? 유재이 햇살관님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분이요 아까 태조이성계의 오직도 보시면 사라져봤는데